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백색소음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기를 키우는데 백색소음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색소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백색소음이란 것은 넓은 주판소 대역에 일정한 패턴 없이 라디오나 TV에서 나오는 치익같은 잡음소리와 파도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서치는 소리처럼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와 드라이어, 세탁기, 진공청소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일정하게 반복되는 기계엄 등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아기들은 조용해야 잠을 잘 자고 자극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지만 모든 소음이나 자극들이 아기를 깨우거나 자극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옆방에서 나오는 세탁기 소리나 진공청소기 같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저주파의 소리 잡음은 아기가 엄마 배속에서 듣던 소리처럼 아기를 달래거나 울음을 거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부모들이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시는 쉬쉬하는 소리도 일종의 백색소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주위가 시끄러울 때 주위소음과 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아기를 평온하게 키우기 위해서 백색소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백색소음이 집중력을 높여주어서 아기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고 믿으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데 백색소음을 사용하고 싶다면 몇 가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백색소음이란 것이 아기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그거 없이도 아기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에게는 가정과 이웃에서 들리는 대화가 포함된 일상의 소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아기는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일상에서 만들어져서 저들로 들리게 되는 손풍기 소리, 세탁기 소리, 공기정화기 등에서 만들어지는 백색소음은 일상의 소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백색소음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들은 백색소음을 들으면 잠을 잘 잘 수도 있고요. 울던 아기들이 쉽게 울음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우기 너무 힘든 경우 백색소음을 사용하게 되면 좀 도움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기 울음에 너무너무 지친 경우 백색소음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달래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영하 산통으로 아기가 자질지게 우는 경우 달래도 달래도 달래지지 않는다면 백색소음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은 자는 법과 울음 그치는 법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백색소음으로 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기들은 수면에 대한 습관을 배우고 울음을 스스로 달래는 것도 배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두뇌도 발달하기 때문에 위안을 주는 방식인 백색소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주가 되어버리면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고 이런 방식들은 부모가 아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 차차선책으로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기를 달랠 때 쉬쉬하는 손으로 달래는 방법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달래다 달래다 달래지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시고요. 평소에는 상황에 맞는 부모의 따뜻한 말로서 아기를 달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색소음에 너무 의존할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백색소음에 의존하는 것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기가 울 때 울 때마다 매번 사탕 줘서 달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색소음은 사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아기를 편하게 할 목적으로 일상에서 백색소음을 배경으로 깔아두는 경우도 보는데 이것은 곤란합니다. 백색소음은 그 자체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아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일상의 자극들이 아기의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성장기에는 이렇게 백색소음을 깔아두게 되면 자극을 받는 데서부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백색소음만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소음들도 아기가 익숙해지면 그 일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기는 스스로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가 때부터 깰까봐 겁나서 너무 조용하게 아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일상의 소리에 빨리 적응시키는 것이 아기를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고 아기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기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그리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가족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대화가 포함된 일상의 생활소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색소음도 아기의 육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너무 힘든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기를 저으려고 그리고 달래리는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잠시만 사용하시고요. 백색소음을 사용하더라도 가능하면 치익하는 기괴적인 소리보다는 바람소리, 물소리처럼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백색소음 꼭 사용해야 되나요? 라든지 백색소음은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백색소음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아는 문화이자 일상생활입니다. 아기를 키울 때는 백색소음처럼 위안이 되는 특정한 소리로 달래기보다는 아기가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랄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아기가 적응하게 해주는 것이 아기를 쉽게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사적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기를 키울 때 백색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학생이나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처럼 자연의 소리는 아파트에 사는 어른들이나 학생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전혀 아기들과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